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그러게요. 저희가 사실 일정이 앞에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안 불러주셔서 영혼이 안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반가워하시는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4일에 문을 연 이태석 신부 기념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살레쇼회 소속 이세바 세바스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영애님께서요. 와, 드디어 살레쇼회가 입부하셨네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하영민님 그리고 세라피아 김님, 황길수님 등등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사도 중단되고 사순 시기가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신부님은? 그러게요. 요즘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별히 신자분들은 미사를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에 있는 수사님과 함께 매일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희 둘이 미사를 드리지만 늘 저희 둘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미사 드리기를 바라면서 기원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신부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숙희 님께서요. 우리 송도성당 본당 리포터신데요. 성주간 시작을 평방으로 함께합니다. 멋진 세바 신부님 화이팅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신부님 보시러 유튜브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들어오시면 보이넬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살레시오 수도회는 학교 이름이라든지 천주교 신자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친숙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수도회인 것 같아요. 네, 여러 신랑학교도 저희가 하고 있고 특별히 청소년 교육에 관계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살레시오는 이미 돈보스크 성인께서 1859년 이탈리아에서 창립된 교황 창립 수도회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134개국 약 15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남자 수도회인데요. 그렇군요. 네, 돈보스크 성인께서 늘 가난한 청소년들, 특별히 보다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저희도 그분의 뜻을 이어받고 많은 전문의들이 착한 그리스도인 또 정직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살레시오회라는 이름이 지어진데도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살레시오 수도회를 창립했던 분이 성요한보스크라면 보편적으로 요한보스크 수도회라면 돈보스크 수도회라고 해야 될 때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살레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보스크 성인께서 참 성격이 욱하고 급한 성격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런 성격은 청소년들이 교육하기에는 적합한 성격이 아니었죠. 그래서 돈보스크 성인께서는 그분이 좋아하셨던 성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주교의 온유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본받고 싶었고 또 그분의 주교의 사도적 사명감과 고귀한 정신에 감명되어서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주교님의 온유와 친절,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이름을 따서 수도회의 명칭을 살레시오회라고 짓게 됩니다. 청소년 교육에 좀 더 어울리는 살레시오 성인의 이름을 따른 거네요. 그런데 이 살레시오 하면 살레시오 수녀회도 있잖아요.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한 가족입니다. 저희 수도회가 도움이 필요한 남자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살레시오 수녀회는 도움이 필요한 여자 청소년들을 위해서 흘리된 수녀회예요. 하지만 저희 살레시오 안에는 살레시오 수녀회를 비롯해서 협력자회, 동문회, 돈보스크 제이속회, 또 예수의 까입다수 수녀회 등 우리 성요한 보스크의 사명, 사목경험, 또 정신들을 바탕으로서 저희와 다른 연계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협력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가족단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수가 한 32개 정도 되고 약 40몇 명에 이릅니다. 40만 명이요? 우리는 이분들 전체 살레시오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회원수가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초특급 특대가족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살레시오 회가 부산에서 활동을 시작한 거는 또 올해가 처음이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살레시오 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954년에 광주에서 지목구장을 하셨던 현 하롤도 주교님께서 저희를 초청을 해서 54년에 광주에 처음 진출해서 살레시오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거의 70년 가까이가 됐네요. 그 이후에는 서울에 1957년에 노기남 대유주교님의 초청으로 도림동 성당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63년에는 구로 3동 성당이 설립이 되고 도림동에서 저희가 구로 3동으로 옮기면서 도림동 성당을 반환하게 됐죠. 그 이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서 춘천, 대전, 충남, 광주 등 여러 곳에서 저희가 청소년 활동을 다양하고 하고 있었는데요. 부산에도 참 일찍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들어올 만한데. 그러니까 부산과는 우연치 않게 인연이 참 안 되더라고요. 부산이 청소년 봄전율도 참 높고 또 이로 인해서 소년에 가게 되는 이들이 많기에 부산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몇 차례 부산에 들어오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본본이 실패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올해 1월 14일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을 개관함과 동시에 부산에 첫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저희 안에서는 이것은 아마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 얼마나 부산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첫 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이 부산에서 또 저희의 첫 사랑이 시작되어 있으니 잊혀지지 않은 좋은 인연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신부님께서도 이태석 신부님 기념관 관장을 맡게 되면서 부산에서 살기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부산에 살진 지가 한 3, 4개월 정도 되셨네요.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정말. 일단은 음식이 맛있지 않나요? 음식도 맛길뿐만 아니라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아무런 용고도 없고 두려운 곳인데 이곳에서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데워주셨고 또 뭐 필요한 게 없느냐 늘 다정하게 먼저 다가와주신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부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따뜻하고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정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12번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버스트하고 가면서 봤는데요. 톤즈 뜨개질방 오픈이라고 플래카드가 적혀있던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뜨개질입니다. 참여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아마 저 톤즈 뜨개질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기념관 옆에 보면 톤즈 전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어서 뜨개질을 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아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의를 드리려면 이태석 신부 기념관으로 드리면 되는 거죠. 8265번님 신부님 잘 듣고 있습니다. 6318번님은 신부님 부산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살레시오의 수도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제 열자마자 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은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분자님은 이 기념관 들렸을 때 울컥하셨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영애님 댓글 한번 신부님께서 직접 읽어주세요. 저희 아들, 딸 살레시오 살레시아도 온유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훈님은 어느덧 이태석 신부님께서 선종하신지도 10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보고 싶은 이태석 신부님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간구해 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이 살레시오 수도회가 청소년 신앙에 힘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꼭 청소년 신앙에 관심을 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저희 수도회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많은 수도 단체들이 있는데 각 수도회는 창립자의 정신에 따라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하는데요. 저희는 청소년을 사랑한 무엇보다 가난한 청소년들을 사랑한 창립자의 정신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들이니 당연히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돈보스코 성인께서 특별히 젊은이들에 관심을 가졌을 때도 19세기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도시 유입됐고 그 유입된 아이들을 다 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년회에 갈 수밖에 없었죠. 훔치고 싸우고 또 도주해서. 그래서 돈보스코 성인께서 소년회에 가서 그들을 봤을 때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들, 그 좁은 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벌레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소년원에서 교화시키는 차후처방이 아니라 소년회에 오지 않게 만드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방교육에는 이성, 사랑, 종교가 핵심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요즘같이 신앙이 시들어지고 청소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는 그 사랑들, 그 종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청소년은 신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앙학교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신앙학교 하면 부산교구에 청소년들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참 많이 옵니다. 네, 아이들이 좀 어때 하나요? 거기에 가게 되면? 첫 번째 부산에서 온 아이들 만났을 때는 다 지쳐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잖아요. 충남, 태안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본당은 전날 성당에서 다 잠을 자고 새벽에 출발을 하거든요. 오는 표정들은 다 지쳐있는데 시작부터 지쳐서 너무 미안하죠. 그런데 떠날 때 표정들은 너무 아쉬워하는 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아유 저희 친구들과 이 박사람이 어떻게 지낼까 싶기도 한데 하루하루 그 아이들의 모습 안에서 저희도 힘을 얻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심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성당에 가기 싫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에서 만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아이들 스스로 영적이긴 메마름을 느끼고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모님이 때론 성당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신앙학교보다는 학원을 먼저 보내려고 하고 또 신앙적인 삶보다는 세상적인 삶을 더 강요하고 누가 그럴까요? 아이들일까요? 아니요. 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성당도 아이들이 없는 것에 대한 핑계를 합리화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아이들이 다시금 넘쳐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개신교와 심지어 신천지에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지에 대한 깊은 용구와 개선이 없다면 성당에서는 점점 아이들이 떠날 것입니다. 네. 우스갯소리라고 신천지가 어떻게 그렇게 포섭을 하는지 우리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농담처럼 던지지만 그런 말 속에 참 좀 진담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신천지의 포섭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였죠. 물론 자신들의 뒷것을 감추고 해주는 것은 나쁘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부님도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속마음을 잘 읽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노력은 하죠. 이쯤 되니까 신부님의 어린 시절은 또 어땠나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어떠셨나요? 좀 차분하셨나요? 지금처럼? 네. 되게 순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또 착했어요. 지금은 또 아니지만 저에게는 신부가 되기보다도 세 가지 꿈이 좀 있었어요. 오 다른 꿈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했으면 잘 어울렸을 것 같으세요. 좀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계시니까 시인 이런 거 제가 국어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국 배우 또 하나는 성마을 국어 선생님 그리고 카페 주인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미지하고 세 가지 다 하고 싶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제 생활 교육부에는 항상 장래희망이 신부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었고요. 그랬던 것은 제 뜻이었겠어요? 설마 부모님? 그렇죠. 특별히 어머님 뜻이었죠. 부모님들 잘 생각해보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서 나오나요? 어머님 뜻이 강했고 어머님도 말씀을 거액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영국 배우가 되고 싶었고 또 영국을 하고 싶었고 영국 단원을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어머님께 저 영국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꽤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이름도 이세바 신부님이라고 지어놨는데 그렇죠. 또 태몽도 그런 비슷한 태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끼를 부려서 신학교를 떨어지면 학교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패하신 것 같네요. 그냥 공부를 했어도 떨어졌을 텐데 어차피 공부를 안 한 데도 더 안 하니까 당연히 신학교는 떨어졌고 또 그때 딱 마침 살레시오를 알았는데 그때 너무 늦었죠. 그래서 살레시오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서 신학교를 좀 실패를 했고 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랬던 적도 있고 제 생활기록부가 항상 신부였기 때문에 제가 또 시골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아는 친구들과 다녔고 그래서 친구들이 미팅을 간다면 항상 저는 항상 빠졌어요. 그래서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러면 신부 될 놈이 그러면서 항상 미팅을 빠졌고 그렇죠. 아예 저는 그냥 신부 아닌 신부로서 어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신부님이 될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은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차한테는 좀 아쉬움이 남았죠. 미팅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미팅을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여자 성야도 한 번 잡아보보고 싶었는데 못 잡고 왔다는 게 한입니다. 아 어차피 신부님 되면 하지 못할 것들을 좀 청소년기에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신부님께서는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연애를 권장도 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 수 있으면 선을 지킨 한에서 해봐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국어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고 연기자도 되고 싶어 했던 이 신부님이 어떻게 또 신부의 길을 가게 되셨는지 성소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볼까요? 지금이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성소 이야기라면 한 3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성소의 핵심은 빵의 성소인 것 같습니다. 빵의 성소요? 네. 좀 신기하시죠? 제가 고3 때 아이들 참 좋아해서 제 예비 신학생 담당하신 분이 살레이쇼 수녀님이셨어요. 우연치 않게 수녀를 만나서 살레이쇼 수도에 가보게 됐습니다. 그곳에 처음 만났던 분이 수사님이셨는데 그 수사님이 저에게 코코아 한 잔하고 그때 처음 봤던 빵 러쩔각을 주셨어요. 아 먹는 빵? 간식으로 먹는 빵? 간식으로 먹는 빵을 주셨는데 시골 촌놈에게 그 빵 맛은 잊혀지지 않아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어떤 빵이었길래? 지금 들으면 참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바게뜨 빵이거든요. 아 그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바게뜨 빵인데 그때 저는 처음 먹어본 빵이었고 그 밖에는 딱딱한데 안에 쫄깃쫄깃한 맛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코코아에 딱 찍어 먹으면서 수사님에게 제가 혹시 빵 목적을 더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기쁘게 주셨고 덧붙여서 제가 혹시 제가 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이 빵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수사님이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실은 그것이 미끼였다는 것을 제가 수도원에 들어온 다음에 알게 됐죠. 매일 바게뜨 빵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당시에도 바게뜨 빵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외국에서 선교사로 오신 원장 신부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거였는데 그날 하필 원장 신부님께서 가신 거네요. 순요원에서 식사를 하고 오시는 밤에 그 빵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그 빵을 덥석 문 것이 살리시는 프레쇼 수로에 두게 된 계기가 됐죠. 아, 성소를 또 이렇게 빵 얘기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승전 이세바 신부님이셨어요. 늘 모든 삶이요. 신부님 사실 신부님과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로 끝내기엔 너무 부족한데요. 다시 한 번 저희 또 합시다. 또 나오세요 신부님. 또 나와야 돼요? 네, 또 나오세요. 너무 떨리고 할 말도 없는데 다 했는데 지금 청취자분들도 말이 너무 재밌다고 빠져든다고 하셨어요. 다음에 꼭 나오시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어떠십니까? 나와야 됩니다. 네. 나와야 되겠죠. 또 한 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4월 27일 다시 이세바 신부님 모실 예정이니까요. 청취자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신부님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